네 인사드리겠습니다! What DREAM! 안녕하세요! 총마로 파이팅입니다! 네 여러분!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020 글로벌 오디션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합니다! 올해는 오디션 지원이 간단해졌다고 들었어요! 네 맞습니다!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고요! 2003년 이후 남자 출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! 그럼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?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! 먼저 빅히트 오디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가수로서 잠재력을 보여주시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! 정말 많이 편해졌네요! 혹시 팀 지원도 가능한가요? 네 가능합니다! 여러분 올해 열리는 글로벌 오디션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! 저희 투모로브아이티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! 네 그럼 지금까지 투모로브아이티너도 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또 봬요!